자, 얼마 남창단 우리 민윤경 지휘자님이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분이십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오늘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댄싱퀸 두 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우리 민윤경 지휘자님이시고 행복하다고 말했을 때 우리 저희 울려와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을 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하는 사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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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